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적 그 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현안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 정치화투 시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로원의 김성환입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오늘 글쎄요. 많은 얘기들이 오갈 것 같은데 먼저 어제 오후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비수사처를 새로 만드는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내대표 합의를 했고 오늘 오전 10시에 여야 4당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은데 먼저 김성환 의원께서 이번에 합의 의미에 대해서 입장 밝혀주시죠. 네, 이번에 선거제도,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하고 오늘 세계당은 의총을 마쳤고요. 바른미래당이 의총 중인데 아시겠지만 선거제도는 그동안 제1당이 독식하는 제도였잖아요. 선거구제에서 1등하면 30%를 받든 25%를 받든 1등하면 전체를 다 독식하는 제도라 사표를 어떻게든 국회에 반영하자고 하는 제도가 있었고 소위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이죠. 그리고 공수처는 우리 사회가 특히 고위 공무원들의 부패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해서 20년 전부터 이 제도 도입을 요청했고 국민 80%가 동의했는데도 잘 처리가 안 됐죠. 그리고 검경 수사권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상호관계로 되어 있었단 말이죠. 사실상 이거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돌리는 이런 제도인데 그동안 특히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심해서 처리가 잘 안 됐던 것을 여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3당이 합의해서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도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좌파 집권 분란이다. 이대로라면 20대 국회는 없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 황교안 대표 천막 농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의총 다녀오셨죠? 네. 의총에 참가를 했습니다.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결레나는 의지를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어떤 헌정사에서 보면 그 당시 정당들이 또 그 당시 국회가 했던 일들에 대한 평가는 그 당대 국회보다는 지나서 평가를 받게 되죠. 그런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아마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고 이렇게 간다면 혹시를 무민 야합 정치의 어떤 전형으로 평가받을 겁니다. 왜 혹시를 무민이냐. 이 선거법이 복잡해요. 추진한 정계특위 위원장 심상적인 원조차도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이게 혹시를 무민 아닙니까? 국민은 알 필요 없는데 자기 당에 유리한 선거제를 갖는다는 것이 혹시를 무민 정치의 어떤 전형으로 볼 수 있고 야합 정치의 전형으로 보는 것은 지금 소수 정당들이 필요한 것은 유권자의 표를 얻어서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낮으니까 제도와 게임 룰, 어떤 야박이 같은 이런 게임 룰을 바꿔서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거 하고 이것은 이제 소수 정당들이 원하는 거고 지금 대통령 선거 공략 사항이 공수처법도 검경 수사건 조정 이런 부분이 대통령 선거 공략 어쨌든 집권 여당이 이걸 대통령 공략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에서 맞벗겨먹는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개정은 정말 제1야당과 주요 정당과는 합의가 있어야 돼요. 배제했던 측면에서 야합 정치 전형으로 평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별 입법도 토론할 수 있습니다만 공수처법은요. 우리 정치문의 가장 해악이 뭐냐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이걸 바꾸자고 첨부 약속을 했어요. 공수처라는 게 결국은 청와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시어로 개정된 법안을 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가 검사, 판사, 또 경찰직, 공무원을 기소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민들이 얼핏 들으면 보기 좋아요. 양상으로는. 야, 힘이 젠 사람들을 막 기소할 수 있도록 해놨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경험을 할 때 뭘 눈치 보겠어요. 공수처를 눈치 보고 대통령 눈치를 봅니다. 판사가 판결할 때, 검사가 기소를 결정할 때, 경찰이 수사할 때 청와대 눈치 보도록 만든 제도예요. 제왕적 대통령제에 칼을 하나 더 보태준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노나 공청의하면 안 하고 패스 트랙이라는 것은 논의하다가 숙성이 안 되면 그때 하는 거예요. 법안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고 패스 트랙 지정하는 것도 패스 트랙 법을 악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헌법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킨 차원에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패스 트랙 지정에서부터 지정한다고 바로 가는 거 아니니까 법안이 통과되는데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수호의 이름을 헌법 수호의 이름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네,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공수처는 공수처장이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수처장은 일단 정부가 3명,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2명이 추천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고, 여기서 5분의 4가 합의해야만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야당이 2명이니까 사실상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이 임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통령이 지명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임명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사법개혁 특위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토론을 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것은 공수처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 거냐, 기소권을 전체를 줄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이것에 대한 쟁점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그동안 꽤 오랜 기간 토론에 왔던 거고요. 선거 제도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선거구에서 30%로 1등을 하면 전체를 대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70%의 다른 당 후보를 찍은 사람들의 의사가 국회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게 세계적으로 문제라고 해서 그걸 연동형 비례제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인 추세상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감안해서 현행 선거 제도가 사실은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합니다.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추세나 국민 다수의 뜻의 일종의 반영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새로운 개혁 제도에 동의했는데 오랜 기간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한 반대를 해왔던 거죠.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 제도를 한 거고 이 제도는 아시다시피 2012년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든 제도인데 패스트트랙 제도 말씀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제도의 특징은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뭐랄까 직권 상정을 하거나 소위 여당 다수당이 날치기 통과를 해와서 국회가 너무 파행을 하기 때문에 그걸 막자고 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고 대신 과반수가 아니라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일종의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도록 일종의 제도화해 놓은 거거든요. 그 제도를 만든 게 일종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란 말이죠. 그 새누리당이 만든 것을 지금 이게 의회의 폭거라고 하는 것은 자기당 차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진실을 좀 호도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전에는 비례대표저를 선출할 때 우리 정당 후보도 별로 지지율을 합계해서 거기다 비율을 따라서 비례대표를 줬더니 위헌 소송이 걸렸어요. 그건 지역구 뽑으라고 했던 투표를 가지고 비례대표를 나누는 방식이 잘못했다.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를 따로 해서 뽑으라고 해서 지금 개선된 위헌 판결에 따라서 개선된 선거법에 따라 운영되고 이거는 그것을 그 위헌 판결에 따르면 이 제도 자체가 위헌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헌 나와도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 법제파소 6명을 집권 여당의 우호적인 인사들로 충원했기 때문에 위헌이 판결 났던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사실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하지만 심상정 의원이 바로 이야기했어요. 국민도 모르는. 국민은 몰라도 된다 했어요. 본인도 잘 몰라요. 국회인도 잘 몰라요. 이런 모르는 법을 가지고 선거법을 한다는 거고요. 공수처법. 이 부분 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수처법에 여러 가지 추천 절차를 정하겠죠. 최정조는 민주당,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추천하는 인사가 간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라고 믿어요. 그 자체만 해도 안전장치 다 우리 마련해도 그런 게 공수처 지금 대통령 감찰관 제도가 있습니다. 대통령 가족과 고위직을 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제도도 임명하지 않고 있으면서 또 새로운 대통령에게 새로운 칼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이건 대통령 선거 공략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전체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진행 상황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장애투쟁 쪽으로 방향을 정하신 것 같아요. 향후에 어떻게 이것을 막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계획 같은 것들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신속처리 안건 이게 2012년 세뇌우리당이 만들었다 했는데 국회가 같이 만든 거죠. 이 안건을 만든 것은 법안을 제출하고 논의하다가 논의하다가 안 되면 신속처리 안건 시작해서 가도록 하자 했는데 법안도 제출하지 않고 이미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했던 거죠. 우리 당에서는 우선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의총에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처리 안건이 되고 나면 또 여러 가지 절차상에서 논의하여서 막기 위한 노력을 국민과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또 중요한 사실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걸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안하고 있냐 하면 국회법에 따르면 85에 따르면 전제지변 또 전시 또는 사변 등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을 때만이 직권상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야 합의하지 않으면 못하도록. 그런데 이미 국회의원을 로봇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회의장이 60일 기간이 있는데 언제든지 압력을 넣으면 60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압력을 넣으면 60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압력을 넣으면 얼마 남으면 이렇게 상정하는 것 자체가 이 법을 굉장히 무시하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은 우선 신속처리 안건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의 의총 또 양심적인 의원들의 어떤 먼 미래 역사의 평가에서 바르게 결정하기를 바라고 당론을 정하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모든 절차 과정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투쟁해서 민주주의 또 헌법 같이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의 기대를 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의총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이 바른미래당이 지금 이 핵심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바른미래당 내에 선거 제도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략 한 7, 8분 정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바른미래당이 소위 연동형 비례제 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당론이었고요. 그리고 공수처 관련해서는 특히 김관영 원내대표 등이 공수처의 제도를 일부 제한하자고 하는 취지도 역시 바른미래당이 일종의 중재안으로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부분 다 수용된 게 현재 합의안이거든요. 그래서 바른미래당 내에서 아마 찬반의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의원총회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아서 의원총회를 통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구제를 적용해서 내년 4월 15일 총선에 적용하겠다고 하는 입장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지금 가능합니까? 선거구 획정까지? 지금 그러니까 내일 전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이 안을 최종적으로 5분의 3 동의를 받아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절차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소위 일자가 발효가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그리고 법사위에서 60일인가요? 그리고 본회의의 의장이 상정하는 게 또 있어서 최장 330일인데 그 상임위 과정도 좀 단축할 수 있고 법사위도 필요에 따라서는 단축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법사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이니까 쉽지는 않겠죠. 또 본회의에서 의장이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아무래도 특히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이게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과 그 연동돼 있는 소위 선거구를 획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산에서 보면 그것을 확정해야 되는 시점이 필요한 거죠. 그런 걸 감안해서 아마 최장 330일보다는 좀 단축해서 확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백승주 의원님. 나경호 원내대표는 이대로라면 20대 국회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지금 만약에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통과를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향후 국회의 일정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20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들다고 봐야죠. 본회의도 본회의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 또 합의, 감사한 합의가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있었는데 이런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20대 국회는 사망선거를 받는다고 봐야 되고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당장 추경안이나 추경안 거의 상징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또 여당이 이렇게 대통령 공약 이행하려고 또 야업 정치했는데 그러면 야당으로서도 해야 될 일은 그런 카드를 갖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 막아주는 것이 국민과 역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공수처 관련해서는 김석환 의원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소권 대상이 빠져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네. 공수처법이 당초 저희 당 안대로 처리가 됐으면 그 공수처법에 대상되는 사람들이 한 7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수정 제안을 했고 지금 합의해서 조정한 안이 검찰 그리고 법원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의 고위경찰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다른 분들은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 걸로 하되 공수처가 수사를 한 안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재정신청권을 갖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검찰, 법원, 고위경찰이 보통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7천 명 중에 5천 명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사실상 기소권을 갖기 때문에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도를 출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저희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제도를 출발시킨다는 점에서 다소 미흡하긴 합니다만 만장일치로 이 합의안에 대해서 추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법 쪽에 있는 친구들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창호 판사 아세요? 네. 김경수 1심 판사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로 기소가 되고 또 적폐판사라고 몰아서 기소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판결과정 재판에서 배제시키는 조치를 보면서 많은 법조인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청와대가 겁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상징적으로 판사, 검사, 경찰, 사법 분야에 종사한 사람에게만 기소권을 짓는다는 이야기는 얼핏 들으면 국민들이 그 사람들 힘센 사람들, 목에 힘주는 사람들 좀 기소하면 좋겠네 이래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결국 공수처를 의식하면서 모든 사법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판결도 하고 기소 여부도 판단하고 수사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전 국민이 공수처를 공포에 대해서만 여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영향을 주고 파급적, 연쇄적으로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정서적으로 보면 힘센 사람 하려는 걸 하지만 실제 모든 국민들이 이 공수처라는 괴물 앞에 위축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도 공청해도 해야 되고요. 이런 법은 만들면 바꾸기 힘들어요. 이렇게 신속처리 법안으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와토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황교안 대표체제에 들어서 열린 첫 장회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치권 공방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대표가 장회에서 마이크를 잡는 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라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정치구만리에 나왔던 이상돈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YSDJ 이후의 첫 사례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황교안 대표체제 본격적인 대여 공세 어떤 배경인지 또 현장 다녀오신 것으로 백승주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주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과정에서 당대표들이 마이크 잡는 모습을 여러 가지 봤고요. 이때 국회에 와서도 홍진표 대표에서도 마이크 잡는 모습을 봤고 그 앞에 또 봤습니다. 이례적인 일은 아니죠. 늘 봐왔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직접 촉발시킨 장애 집회를 촉발시킨 것은 우리 당이 정부 여당 정부가 여당에 대해서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미 선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임명에 대해서는 청문회의 어떤 내용을 좀 반영해서 해달라 했는데 외유 중이죠. 외국에서 전자결제에서 임명한 데 대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국회를 무시하고 또 여러 가지 헌법적 가치가 손상받고 있다. 이런 위기감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1야당이 원내에서만 이렇게 홍시를 펼 수 없고 국민과 함께 바로 잡아야 되겠다. 잘못 진행되는 것을 우리 당을 위해서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에서 자유의 집회를 결정을 하고 저도 참가를 했습니다. 집회에서 황교안 대표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 이 발언에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한 번 더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김성환 의원께서 입장 전해주시죠. 네. 정치인의 말에는 품격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 황교안 대표를 수구 꼴통의 대변인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한반도가 전쟁의 공포로 그렇게 치닫던 시기에 최소한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또 평화를 넘어서 일종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일종의 통일 한반도 시대에 새로운 번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밤낮 없이 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특히 외교 문제에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고 늘 얘기하는데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뭐랄까요? 독려하고 칭찬해주지 못하고 그렇게 비하적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더 품격 있게 정치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해찬 대표 경륜이 좀 아깝습니다. 총리도 지내시고 당대표가 계신데 용납 안겠다. 이것이 막말 정치의 전형입니다. 적어도 집권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용납 안겠다. 정치금들 넘어선 발언입니다. 용납 안겠다. 그러면 어떨 겁니까? 잡아넣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김정은에게 해야 될 말을 위해 잘못해서 우리 대표한테 이야기했지 않나 우리 대통령은 저렇게 수거하고 다니는데 김정은이가 오지랖 없이 중간자 그런 행시하지 마라 이런 얘기할 때 정말 지금 민주당의 대표는 정말 김정은한테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막말하지 마라 이 정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야당 대표한테 정치적인 언어에 대해서 막 용납 안겠다 이런 것은 참 이런 것은 참 금도를 넘어서서 저는 좀 막말 수준의 경륜에 맞는 말씀을 해주는 게 우리 정치에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좀 소개해드리고 잠시 쉬었다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33님 지금의 국회는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고 이대로 가면 거대 양당의 적대적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게 맞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 0804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국민이 선택하는 국회의원은 줄고 당이 뽑는 국회의원이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정말 대다수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제도일까요? 저는 반대합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2부 정치화 2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자유한국당 장애집회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이 어제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 판단하기 위해서 서울구치소 방문해서 건강검진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다음 주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님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관련해서는 넬슨 만델라죠. 흑인에 대한 차별과 만행이 있었던 것에 일종의 만델라 대통령이 집권한 후에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실상 치유를 했잖아요. 이 치유에 일종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진실규명이 돼야 되고요. 책임자 처벌이 있고 그리고 가해자의 반성이 있고 그 다음에 피해자의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순서가 있는 거죠. 이래야 치유와 화해가 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은 유감스럽게도 국정농단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한 게 없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건데 그러면 재판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죠. 그런데 재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국정농단은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책임 있는 반성이 없는데 그 피해자가 용서를 해준다. 이게 사실상 잘 안 맞는 거죠. 국민 정서에 그런 면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이 간 지 꽤 됐습니다만 지금 소위 법에 올려있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용서나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전제되어야 석방 문제도 고려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순주원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우선 형사소송법상의 보수가 다르죠. 형 집행정지를 변호사를 통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사안들을 법에 따른 6개 항에 해당될 때 7개 항을 정해낸 이로 해당될 때 형을 집행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변호사의 요구를 10분 참조해서 또 이전에 전임 대통령들이 고초를 겪었던 기관들 또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불굿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또 김경수 도지사도 어쨌든 보수를 받아서 불굿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이런 부분은 구속된 상태라야 진실이 잘 규명되고 집행정지대에서는 진실이 규명이 안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구속은 하나 징벌인데 이러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구속시켜야 된다는 김성현 의원의 논리에는 제가 공감을 하지 않고요. 저는 변호사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또 국민 이 일곱째 항의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항의에서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는 국민 통합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통합 국민 통합이 필요한 부분 또 변호사의 요구했던 건강상의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또 이전에 대통령들이 겪었던 어떤 그런 기관들 이런 걸 고려해서 충분히 본인 또 행집행정지 요청을 하면서 변호사도 사업적 진실규명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실규명 노력과 함께 행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일제히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를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내일 모레 1박 2일 정도로 아마 예정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전술 무기를 참관하면서 최근 일단 군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또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뒤따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을 염두에 둔 군사적 하재를 김정은 위원장이 꺼내들었다. 이 속내는 무엇일지 먼저 백승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제 16일날 천담 전술 무기를 참관했다고 전술 무기 실험을 숨어서 하다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참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 전문가들이 볼 때는 신형 장사정포로 이렇게 봅니다. 용도는 뭐냐 전술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무기체계일 수 있다는 이런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위력적으로 보여준 거죠.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하노이 회담의 어떤 결렬대란 충격 이런 부분에 따른 어떤 국내 동료를 맡겨서는 우리는 이렇게 시정연설에서 밝힌 대로 이렇게 군사 강국으로 가겠다는 메시지를 국내에 보여주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에 대해서 12월까지 북한 말을 안 들어주면 요구를 안 들어주면 우리 갈 길 가겠다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협박하는 위력을 과시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북한은 이제는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의 양보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체제의지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이번에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께서는요? 네 신형 전술무기 실험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게 일종의 핵실험을 제기하거나 일종의 ICBM 실험을 하거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대화를 계속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번 회의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일종의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절대로 제재나 소위 압박을 통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전히 북미 간의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다만 제재와 압박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내고 있는 일종의 하나의 행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명분 없이 반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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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안 됩니다. 4198님 공직자 비리는 현행법에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라는 허울존 수사기관은 반대합니다. 라는 의견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이 4월 27일입니다. 남북정상회담 1주년인데요. 향후 남북미 관계 방향 어떻게 잡는 것이 바람직할지 두 분께 주며 주겠습니다. 김성한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쪽의 남북정상회담을 조건 없이 개최하자고 하는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북한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로 한 일정이 기이 잡혀있어서 아마 그 일정이 지나면 남북 간의 특사 문제를 포함해서 남북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희 마음 같아서는 기왕에 4.17 판문점 선언이 선언 1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남북 간의 구체적인 대화가 오가면 좋겠습니다만 물리적인 시간상 아무래도 남북 대화는 5월 초중순을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서 대화가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백순지원께서는요? 네.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가장 큰 역사적 의미를 담아내려면 그 시기에 가장 절실했던 게 뭐겠습니까? 약속의 의미는 북한이 비핵화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성실한 의지를 담보받고 성실한 의지가 1년 사이에 나타나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비핵화 노력은 전혀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핵활동하고 있고 미사일 개발하고 있고 며칠 전에 신형 전술형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장사정보까지 이렇게 실험하고 계속하고 있는 참 안타깝게 그지없고요. 판문점 선언 이후에 남북관계는 어떤 특사를 보내고 또 다시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또 북한과 미국정상회담을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큰 회담 자체의 성사보다는 정말 비핵화에 대해서 진전 있는 조치를 담보받는 또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 보고 싶습니다. 남북관 합의도 지금 우리는 열심히 성대하게 일주일 기념을 하는데 북한은 전혀 또 무관심하다 그래요. 이런 부분은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반성할 점에서 반성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화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 한 주간의 가장 중요한 정치관을 둘러싼 현직 의원들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정치화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